이번 판은 쟤네들 올해 1이니깐 극탱자르반 가겠습니다 극탱자르반 제가 원래 딜자르반 좋아하는데 쟤네들이 올해 1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한테 무조건 극탱자르반 하라는 게시죠 극탱자르반으로 바로 이 자식들 다 뭉개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극탱자르반 뭐야 저 안에 안 들어갔잖아 아트록스 올라프 상대로 할만한가? 올라프가 체리였기 때문에 한 번만 죽이면 탑은 진짜 말릴 것 같긴 하거든요 렌가라서 2대2 싸움을 너무 뻔하게 하면 좀 위험하긴 해요 아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이번 판은 진짜 이번 판도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판까지 이기면은 기분 최고도 찍을 것 같거든요 이번 판은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터 대도 친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야 자야 지금 벌써 이겼다고 하는거야? 다시하기라고? 저 구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카이사가 저는 리쉬가 진짜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리쉬 빠른 원딜이 무조건 좋거든요 다시하기가 아닌 듯 왜냐면 쟤네 바툼 위허가 아직까지 바툼이 안보이는거 보니까 다시하긴 이렇게 구라일 수리입니다 저 자식들 심한 놈들입니다 아주 그럼 구라일 수리 속지 않죠? 오 나이스 좋았다 바로 갑니다 저 굉장히 빨리 먹었거든요 잘 가세요 같이 밀어줄게요 왜냐면 올라프와 노텔이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같이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르반 친구 아니 올라프 친구 노텔이라서 아주 말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아주 적절한 좋은 갱킹이었죠 랭가 1레벨이네 그러게 진짜 왜 1레벨이지? 2레벨이 3레벨인데 집에 갈게요 아니다 이거 집에 안 가고 여러분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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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했습니다 난 뒤졌다 잘 가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파카 드디어 살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보여줘야죠 알파카 드디어 정신 차렸습니다 여러분들 아트럭스 기분 지금 아주 알멋지하게 해줬죠 올라프는 진짜 망한겁니다 잠깐만 근데 미드의 시세차기가 왜 2.5배나 나지? 1.5배나 나지? 저 아트럭스는 이기죠 이럴면 죽어라 빼자 되게 근처가 안죽네 제가 탱자르반이라 그런가봐요 이거 잡아 나이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파카 멋있는 모습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정도에는 해줘야죠 장글러스 게임 터뜨려 버렸죠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올라프는 진짜 게임하기 싫겠다 미드만 버텨주면 돼요 피즈만 정신 차려주면 진짜 꽁승이다 이거 끝 공진 리드만 버텨주면 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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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보 진짜 불쌍하다 아토록사 여러분들 제가 완전 망쳐주니까 보여줘서 진짜 너무 너무 기분 좋네요 가고있다 이 자식들 게임하기 싫지 뭐야 이 자식들 게임하기 싫지 뭐야 티저이다 이 자식아 뭐야 맙소가 멈췄어요 잠깐만요 오 아 바로 청각업 2개 사버리고 쟤 오레디거든요 쟤 진짜 끝났습니다 오레디를 위한 퇴근 자료반 지금 준비중입니다 충격 준비중입니다 올라푼도 멘탈 나갔고요 아 빨리 가야겠는데 으쌌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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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죽을뻔했다 죽을뻔했다 도망가자 으응 도망가야지 아 게임 바로 여러분 5분만에 터뜨려 버리기 1승 바로 해버렸죠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게임하기 쉽겠다 얘네들 비즈가 좀 많이 힘들어하네 흠 비즈가 좀 많이 힘들어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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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서랜 나오겠네요 이 정도 차이는 진짜 서랜이야 이건 안 나오면은 제가 말이 안 된다 이 정도 차이는 진짜 무조건 서랜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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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건망진 자식들 아 좀 바로 간다 우리들은 믿음을 주고 어어? 이 자식이 나 안죽는데 헤헤헤 한 쪽 더 밀게요 오 노 안 돼 집에 갔다가 이제부터 렌가 아무 정글도 못먹게 해줘야지 너무 극탱으로 갔나? 이정도 흥하면 딜 좀 올려줘도 되긴 되는데 전 이제 더이상 게임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패배에 가닥딜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절대 질 수 없거든요 뭐 이렇게 너무 많아 그럴게 잠시만요 제 뭐 배 가비다 4 5 4 5 6 10 11 11 11 17 15 16 16 게임이 조금씩 비벼지는거같은건 기분탓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진짜 짓수가 없겠다 이거 15분 서랭이 안나왔네요 이 자식들이 강불라프 연기해질 때 쓰였어 필칭을 또 플리시 해줘야죠 와 빨간색 필칭이 징그럽다 어디갔지 이 자식 쟤는 궁서서 어차피 도망갈테니까 쟤는 궁서서로 잘 숙이면서 감사드립니다 쟤는 궁서서야 틀고 아프게려고 층실 쟤는 궁서 여러분 끝났습니다 3연승 4연승을 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판은 아주 17분만에 덱스스를 뽀겨버렸네요 좋습니다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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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러분들 명예를 받을 수밖에 없죠 명의 두 개밖에 못 받았네 이번 판은 명예를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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